모유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의 첫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왼쪽에서 국가 문화 정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지역 코드와 그 다음 유산명과 유산부속명 3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구요 다음은 사진 필드를 새로 추가하고 아래쪽에다가 유산 정보 필드 아래쪽에다가 사진 필드라고 입력하시구요 필드 이름은 사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새로 추가하고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알맞은 데이터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 오른쪽 데이터 형식에서 OLE 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대해서 두 문항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금액 필드에는 17,000원부터 10만원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저는 화면에다가 확대 축소 창을 띄워서 크게 표시한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17,000원에서 엔드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비트윈 연산자 이용하셔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구요 또는 비트윈 연산자가 아니라 엔드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크거나 같다 17,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드 작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비트윈 연산자 이용하시거나 또는 엔드 연산자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있는 인원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세자리 숫자나 공백에 입력이 가능하구요 세자리로 자리수는 세자리에요 숫자나 공백에 입력이 가능하구요 더셈과 뺄셈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구요 공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에다 커서를 두시고 화면을 확대했을 때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자리수를 0을 입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에서요 공백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세자리로 문자나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고 더셈과 뺄셈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숫자 9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9를 자리수로 하나, 둘, 세자리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월과 일만 표시 예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아래쪽에 형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와 같이 2월, 2일일 경우에는 공이, 그 다음에 월, 공이, 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월에 대해서는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m이라고 입력하시고 월 한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dd라고 입력하시고 일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종료 날짜에도요 월을 두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m 입력하시고 dd라고 입력하시고 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에 대해서 금액 필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를 작성하셨고 인원 필드는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세자리 수를 숫자나 공백이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셨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에 대해서도 데이터 형식을 mm월 dd1 형식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어 실습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예 한번 눌러서 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국가 문어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에 레코드 를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네 3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어 이 테이블의 레코드를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 아래쪽에 다 아래쪽에 테이블을 추가 하라고 되어 있구요 어 레코드 추가 시 두 테이블에 유산 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테이블에 추가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추가 커리를 작성하여 추가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커리 이름은 정보 추가 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 커리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구요 저희는 추가 커리를 작성할 겁니다 추가 커리를 작성할 거라서 추가 라고 클릭하시구요 어디에다가 추가 하실 거냐면 우리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하실 테이블의 이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테이블 추가해서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 그 다음 추가하실 필드를 더블 클릭 하시는데요 첫번째 지역 코드 두번째 유산명 그 다음에 유산부속명 그 다음에 유산 정보 선택하시면 우리가 추가하실 테이블에 각각의 필드명이 표시가 됩니다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 지역 코드부터 유산 정보 필드에 추가가 될 겁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레코드 추가 시에 두 테이블에 유산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유산부속명 아래다가 조건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다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 i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어디에 가서 셀렉트라고 입력하시고 유산부속명 필드를 from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 유산부속명 필드와 다른 것 없는 것만 없는 것만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커리를 작성하셨으면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문제에서 정보 추가 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 추가 커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하신 내용을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추가 커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현재 한 행을 추가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DB 구축 문제의 세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여행 상품 정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서 여행사 필드를 선택합니다 여행사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일반 옆에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현재 여행사 필드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가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구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커리에 행원번을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해서 여행사 코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 3개 필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행원번의 커리 작성기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구요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그러면 전화번호 필드에서요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열 너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거라서요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 우리는 태계 열을 가져왔어요 열의 개수가 3이라고 수정이 필요하시구요 두 번째 문제에서 열 너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1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2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라고 입력합니다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2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럼 그리고 나서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클릭 하셔서 예 하시구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는 문제 6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작성이 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구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셨을 때 첫 번째 여행사라는 필드에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구요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열 너비와 지금 제 화면은 살짝 확대가 되어 있어서 글씨가 좀 덜 보인 것 같구요 1, 2, 2 하셨던 열 너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유산 정보 폼을 선택하시구요 문화 유산 정보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제시 사항과 화면을 참조하여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첫 번째 레코드 원본의 SQL 문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디자인 보기에 여셨던 문화 유산 정보에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구요 더블클릭 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폼 속성의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SQL 문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레코드 원본의 오른쪽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현재 지역 코드 지역 1번 그 다음에 시도 지역명 그 다음에 지역명 유산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산 정보 필드가 추가되도록 그러면 선택하시고 유산 정보를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필드가 표시되도록 SQL 문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가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양식 디자인에 속성 시트를 표시한 다음 제가 아까 닫았으니까 속성 시트를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유산 정보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양식 디자인 탭에 도구에 가시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TXT 지역 1번을 첫 번째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TXT 지역 2번을 두 번째 배치하시고 TXT 유산명을 세 번째 배치하시고요 TXT 유산 정보 순서로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배치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TXT 등록 자료 수 컨트롤에 등록 자료의 건수를 표시 예와 같이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해서 표시를 할 건데 앞에다가 등록 자료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좀 확대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1를 눌렀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표시할 텍스트는 등록 자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등록 자료라고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와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작성을 하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건자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하셨던 문화유산정보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아래쪽에 등록 자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왼쪽 개체에서 문화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종료라고 되어 있고요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화면을 참조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이벤트 탭에 가셔서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원클릭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면 화면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종료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버튼을 누르면 예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표시 예 버튼을 클릭하여 시간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폼이 닫히도록 하고요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박스를 띄우실 거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라는 값을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에다가 기억을 시킨 다음에 그 값이 예일 때 아니요일 때라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예 아니요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작성한 표시한 내용의 예 아니요 값을 기억할 내용을 이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텍스트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 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 메시지 박스에 텍스트를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 하겠습니까? 라고 작성하셨고 그 다음에 심표 프롬프트는 타이틀은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저희는 버튼은 vb yes no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을 두 개 표시하는 vb yes no를 선택하시고 타이틀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가로 닫고요 그 다음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요 예 라는 값을 선택했다면 a 라는 변수에는 예 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vb yes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메시지 박스에다가 메시지 박스에다가 시간을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폼을 닫고자 합니다 물론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변수를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메시지 시간을 표시할 메시지를 기억할 변수 하나 b를 하나 만들고요 메시지 박스를 하나 표시할 겁니다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 vb ok only 확인 버튼만 표시되는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command close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타임에 대한 메시지 b는 변수는 생략하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고요 if라는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lse 라고 그렇지 않다면 vb yes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yes 아니면 no를 선택한 거니까 no가 선택이 되었다면 저희는 폼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command에 입력하시고요 close 라고 입력하셔서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하셨던 이벤트 프로시저 폼에 대해 문화유산 검색 폼에 대해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예를 클릭하면 우리가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가 다시 표시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화유산 검색을 더블 클릭하시고 종료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니요 클릭하시면 그냥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화유산 검색 폼에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폼에서 본문 영역에다가 화면을 참조하여 문화유산 정보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여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양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컨트롤이 있고요 컨트롤에 가셔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하이 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문화유산 정보라는 폼을 선택하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본 폼의 시도 코드 하이 폼의 지역 1 필드를 기준으로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지정을 선택하고요 첫 번째 시도 코드라고 선택하시고요 하이 폼에서는 지역 1번을 선택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시도 코드와 지역 1번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화유산 정보에서 정보를 빼고 문화유산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하시고 수정하시고 마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폼 컨트롤과 문화유산 레이블 컨트롤의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택된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 형식의 속성 시트에 가셔서 특수 효과에서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효과에서 그림자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문화유산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특수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이블과 그 다음에 하이 폼 컨트롤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누르셔서 저장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데이터 다 조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폼으로만 그림자 효과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보고서에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에 설정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 선택기 가로와 세로의 폼 선택기 보고서 선택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함이 정렬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코드 두 번째 문화 정보 되어 있는데요 오름 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코드가 내림 차순이 되어 있네요 오름 차순 문화 정보 코드를 선택하고 문제에서 오름 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오름 차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txt 문화 정보 코드에 선택을 하는데 txt 문화 정보 코드 선택하시고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txt 문화 정보 코드라고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공백을 별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을 설정할 거라서 형식 탭에 가셔서요 화면에 올리셔서 첫 번째 형식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화면을 확대해서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문화 정보 코드라는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골뱅이 기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 오른쪽 공백을 별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를 사실 몇 개를 채워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요 보고서 그림에 문화 정보 코드에 민속 자료 4글자 별표 3글자 지역 축제 4글자 별표 3글자 천연기념물 글자수 5글자 별표 2글자입니다 문자 뒤에 총 문자수가 몇 개냐면 7글자예요 그럼 별을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별의 개수를 일단은 글자가 없어 최대가 7글자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총 7개 별을 만들어줍니다 7개의 별을 입력하시고요 문자가 4글자면 별은 3개만 표시가 될 거고요 글자수가 5개면 별은 2개만 표시될 수 있도록 일단은 7개를 글자수만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코드를 지역 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자세히 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 바닷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닷글 구역 표시를 선택하셔서 표시해 주시고 지역 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지역 코드 바닷글 영역에 실선을 삽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삽입하기 위해서 보고서 디자인에 컨트롤에 가시면 선이 있고요 선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보고서 바닷글 지역 코드 바닷글에다가 선을 드래그 하셔서 그립니다 드래그 하셔서 선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이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컨트롤 이름 모드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닷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도 그냥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 대문자로 라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닷글이라고 입력합니다 두께와 너비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데요 테두리 두께는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모드 탭에 보셨을 때 테두리 두께도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너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1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3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름과 테두리 두께와 너비 속성을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살짝 페이지 바닷글을 드래그 하셔서 지역 코드 바닷글의 구역을 적절하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가 첫 번째가 TXT의 날짜입니다 TXT의 날짜를 선택하고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화면을 참조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맷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의 날짜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요 포맷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늘 날짜를 데이트 또는 now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연도 두자리 YY 월은 세자리 M을 세 번 입력하시고 D는 두자리 그 다음 영어로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자리로 그럼 D를 하나 둘 셋 입력하셔서 형식을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데이트 대신에 now 함수 사용할 수 있고요 날짜 함수와 형식을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의 값을 화면 표시 예와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온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직접 입력하고자 합니다 등을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가로 묶어서 p a g e s s 전체 페이지는 s 가 붙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입력하시고요 한글 의자 입력하고 한 칸 띄우시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하나만 넣으실 때는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m%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에 대해서 다섯 문항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일단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도록 하겠고요 지역 문화 정보 오른쪽 보고서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두 번째 문제는 문화 유산 검색 폼에서 문화 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여행사 조회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cmd 조회라고 되어 있는 속성 시트에서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을 누르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릅니다 여행사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 d-o-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폼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오픈 폼이라고 입력합니다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여행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앤노멀은 생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네임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심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조건은 여행사 정보 테이블에 시도 지역 코드와 문화유산 검색 폼에 시도 코드 조회 컨트롤에 각각 동일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큰 따옴표 문 꺼서 시도 지역 코드가 코드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시도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합니다 큰 따옴표 다 되실 거고요 그런데 시도 코드는 입력받은 값은요 문자이니까 작은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 그 다음 입력받는 시도 코드는 값을 컨트롤 조건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 작업을 할 건데요 앞쪽에 작은 따옴표 입문자 형식입니다 라고 작은 따옴표 입력하신 걸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n% 뒤에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큰 따옴표를 열어서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 안에 문 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일단 왼쪽 상단에 저장 저장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에 가신 다음에 시도 코드 조회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여행사 정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폼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화유산 검색 폼에 여행사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여행사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테이블 추가에 지역 테이블과 더블 클릭하시고 시도 지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지역 코드는 왼쪽 두 문자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코드에 조건을 주실 건데요 왼쪽의 두 문자가 그러면 필드에다가 조건을 일단 작성하기 위해서 왼쪽의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코드에 가서 지역 코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 지역 코드 왼쪽의 두 문자가 시도 코드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도 코드 라고 입력하셔서 시도 코드의 텍스트가 아니라 시도 코드 라는 필드와 일치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이 조건은 근데 사실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여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 코드 이제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합니다 지역 코드를 표시할 건데 왼쪽에 두 글자가 시도 코드와 같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좀 조건을 작성해 놨고요 이 조건은 나중에 작성하셔도 되고 먼저 작성하셔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지역명 필드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지역명 필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지역 2번만 표시하고요 만약에 나머지는 지역 2하고 시도 지역명을 가로로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명이라는 필드는 지역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역명 필드는 IIF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라이트 함수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지역 코드에 가서요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이 0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지역 2번 필드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역 2번 필드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시도 지역명 필드를 입력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가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IIF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서 메시지가 보였던 거고요 그 다음 지역명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현재 제시된 이미지를 화면을 참조했을 때 지역 코드에 대한 데이터가요 0100, 0101,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작성한 내용을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거리 이름에다가 시도 지역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 지역 코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지역 코드와 지역명을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레코드가 244밖에 작성이 되어 있나 오름차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필요하신 부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 쿼리를 작성할 거라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화유산 정보와 더블클릭 그 다음 지역 코드를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is not null을 사용해서 문제와 같이 유산부속명이 입력된 지역명과 유산명을 조회하는 유산부속명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시하실 필드는 지역명 필드를 표시할 거고요 유산명 필드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부속명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 정보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4개 필드를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유산부속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라고 조건을 줄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is not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ull 값이 아니다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is not null이라고 유산부속명 필드 아래쪽에 조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작성이 되셨다면 결과를 살짝 보셨을 때 지역명, 유산명, 유산부속명, 유산정보 문제에 제시된 레코드가 7개입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의 이름을 유산부속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산부속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커리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지역 문화 정보와 더블클릭 지역 코드 더블클릭 지역 코드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지역 정보 검색 커리로 저장을 하실 거고요 표시하실 필드는 지역명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정보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정보라는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문화 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로 받아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정보 코드에다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을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안쪽에다가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대가로로 묶어서 작성을 합니다 먼저 민속 자료 신표 지역 축제 신표 그 다음에 천연 기념물 입력하시고 신표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고 입력하시고요 선택하시오 오타가 있네요 선택하시오 라고 입력하시고요 민속 자료 민속 자료 지역 축제 천연 기념물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고 매개 변수에 표시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버튼 눌러서 커리 이름을 지역 정보 검색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우리 보기에 가시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현지 예지에서는 민속 자료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속 자료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지역명과 그 다음 문화 정보 코드와 문화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레코드가 17개 레코드입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작성하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눌러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지역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문화 정보 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문화 정보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지역 코드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구요 지역 코드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에 표시하실 내용을 입력하시고 입력하세요 라고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 조건을 작성하시고 해당 지역의 문화 정보 코드와 문화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선택하구요 테이블 만들기에다가 이름을 테이블의 이름은 지역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지역별 문화 정보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음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역 코드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0103 이라고 입력하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구요 예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지역 정보라는 테이블 하나가 추가가 되었구요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지역 코드 0103 문화 정보 코드 문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신 내용 예 다시 한번 커리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구요 지역 문화 정보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지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문화 정보 코드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정보 코드를 선택하고 코드별 지역별 지역을 선택하셔서 갖다 놓으시구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것 지역별 지역 코드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코드도 배치하신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시면 크로스 탭을 누르셔서 행에다가 지역 정보 코드를 표시하실 거구요 열에다가 지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끌 교체하는 부분에 값을 지역 코드를 가지고 와서 개수를 표시할 건데 문화 정보 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는 행머리끌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문화 정보 문화 정보 코드를 가지고 와서 행머리끌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구요 그 다음 문화 정보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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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라고 문화 정보 수라고 표시할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조건은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할게요 보기에 가셔서 문화 정보 그 다음 문화 정보 수 그 다음 군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많은데요 어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문제에서 군산부터 통영 4개의 열머리끌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회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에 열머리끌에다가 우리가 표시하실 군산 그 다음에 마산 그 다음에 용산 통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군산마산 용산 통영 해당된 어 지역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문화 정보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다섯 문항에 쿼리 작성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까지 살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